해운업을 좀 얘기해 보죠 사실은 뭐 지금 제일 좋은 게 해운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컨테이너 운임이나 아니면 우리 BDI라고 그러죠 벌크 운임 지수 동향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거의 4100 포인트 SCFI 기준으로 4100 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와서 뭐 집계일의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월달 3월 중순까지 하더라도 유럽 항로 위주로 약간 운임이 슬로우 했었습니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때 이제 수혜지 운하 사태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수혜지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서 유럽 지중의 항로에 어떤 병목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 포트 컨제스천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사들이 뭐 엠티 컨테이너를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각종 이제 서차지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서차지가 있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하주들 사이에서 불평이 많은 것들이 디머리지하고 디텐션이라는 D&D라고 하는데요 그쪽이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물건을 싣고 한 구에 이제 컨테이너 야적장 한 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시 신먼트 돼서 나가는 데까지 기한이 공짜로 보관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겁니다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실려야 되는데 그 이후 만약에 계속 실리지 못하고 있게 되면 포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컨테이너 포트 오퍼레이터가 선사들한테 데일리 얼마씩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선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주들한테 이제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포트에 내려서 이게 또 인랜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유니언 퍼시픽이나 B&SF 같은 이제 레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실려서 이제 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는 데까지 뭐 뭐 프리로 며칠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바틀렉이 걸려서 바틀렉이 걸려 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뭐 운반되고 회수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더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코스트를 선사들이 지금 하주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담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9일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연방회사기구라고 하는 FMC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지금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이유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 HMM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 지금 한 20% 좀 넘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뭐 대만계 선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더 받았다 그럼 HMM만 받은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HMM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체 이슈가 있잖아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슈 때문에 눌린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전환사체 문제도 분명히 뭐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그게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거죠 산업은행하고 이제 해진공 주로 이제 산업은행이 많이 들고 있나요? 거의 반반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갖고 있었던 연구체 말고 올해 6월 30일 날 이제 만기가 도래했던 전환사체는 전환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전환사체들은 전부 다 이제 연구체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10년 동안 적자율을 받기 때문에 뭐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증자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뭐 빚을 계속 발생시키는 거는 사실 기업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구체 형태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3조 2천억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그 전환사체 연구체가 문제가 됐다면 사실 H&M의 주가만 조정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뭐 대만 회사도 그렇게 다뤘다 그러니까 뭐 하팡로이들, 월스크 그러니까 뭐 유럽계 선사들 그다음에 에버그린, 양민 그리고 일본계, 오웨니 그다음에 중국계, 차이나, 코스코 등등 뭐 대부분의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7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나오나요? 글쎄요 이게 H&M 같은 경우는 이제 8월까지 관련된 데이터하고 서류를 제공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담합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게 포트마다 디머리지하고 디텐션에 대한 부과 기준이 다 다르고 선사들마다 하주들에 부과하는 것도 데일리 얼마씩 부과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작년 대비 올해 그 부분을 인상한 선사들이 있고 또 H&M 같은 경우는 인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럽계 선사들하고 일본계 선사, 대만계 선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움직였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을 텐데 분명한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들 매도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